아르곤이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는 무엇일까. 4일 tv엔 새 월화 드라마 아르곤 전 영신 주원규 신하은 극본 이윤정 연출이 첫 방송된다. 아르곤은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세상에서 오직 팩트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탐사보도팀 아르곤 위 치열한 삶을 그려낸 드라마로 탄탄한 연기파 배우들로 꽉 채워진 라인업과 치밀한 대본으로 차별화된 재미의 드라마를 예고하고 있다. 첫 방송부터 아르곤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봤다. 기대되는 조합 김주혁 x 천우희 드라마에서 좀처럼 만나기 힘든 꿀조합이 탄생했다. 4년 만에 컴백하는 김주혁과 방송계의 핫 아이콘으로 떠오른 충무로의 여신 천우희의 만난만으로 뜨거운 관심과 기대를 높이고 있다. 팩트제일주의 hbc 간판 앵커 김백진을 맡아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온 김주혁의 변신은 호기심을 자극한다. 남다른 촉을 소유한 열정 충만한 계약직 기자 이연화로 분하는 천우희 역시 사실감 넘치는 연기로 신뢰감을 높인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추는 김주혁. 천우희의 시너지는 아르곤의 가장 큰 기대 포인트다. hbc 위 골칫덩어리가 된 탐사보도 프로그램 아르곤을 우직하게 지켜나가는 김백진과 계약 만료 6개.